V.O.A 월드 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라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9,800명을 내년까지 대부분 잔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2017년 1월경 5,5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2016년 말까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경비병력 1,000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바그람, 칸다하르, 잘랄라바드 등 몇몇 기지에만 주둔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임무는 바뀌지 않는다며 미군은 아프간 정보군을 훈련시키고 테러를 방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간군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며 전장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말까지 미군이 현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수백 명의 정예군을 파견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와 중부의 이란군이 파견돼 레바논의 헤즈볼라군, 러시아군과 합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반군들을 대상으로 집중 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천 명의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4년 반 전 시리아의 내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란 정부군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를 붙인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의 양국 군사 행동 조율을 위한 러시아의 고위급 협상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에 미군 군함을 보내는 것을 도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 해군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해의 자유는 국제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떻게 이것을 도발적으로 해석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이는 전 세계 해군이 국제수역에서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몇 주 안에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선 부근 22km 이내까지 군함을 진입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떤 나라도 결코 자국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날드 투스쿠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유럽이 새로운 난민 대탈출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쿠 의장은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유럽연합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스쿠 의장은 시리아와 리비아 사태 악화, 주요 난민 유입국인 그리스, 터키, 요르단, 네바논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15일 유럽연합에서 모두 85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입니다. 앞서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폭스바겐이 독일 내 24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가 발각된 이후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일부 디젤 차량들은 실제 주행 때보다 규제 당국의 시험 주행 때 배기가스를 더 많이 정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가 이 장치를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16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과 상간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외곽에 위치한 미 국방부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 의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5분간 진행된 이 행사는 예포 21발 발사와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의장대 행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자권 전환,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커티스 스케퍼루티 한미연합사령관, 데이비드 시어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 에릭 로젠바흐 국방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양국 장병들을 만나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며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함께 가자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대북관계 개선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 목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DPRK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늘리고 있다는 몇몇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거치지 않는 직교역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하고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관객의 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 푸틴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접근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동반국들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설득 혹은 압박을 통해 막는 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라며 러시아 고위 권리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와 최고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유지시키고 북한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밀접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발표한 2014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종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해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퍼스타인 대사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불법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를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사퍼스타인 대사는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종교자유를 허용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종교자유에 대한 제안을 완화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지난 2011년 8월에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란, 에리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직접 교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14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회담록을 조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평양에서 회담록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담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장관은 전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협력과 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과 관련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두 나라가 직접 교역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거치는 교역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갈루슈카 자안관은 회담에서 중개국을 이용하지 않는 직접 수출망 구축은 상품 가격 인합뿐 아니라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중국의 대북 수출 물량 가운데 3분의 1인 9억 달러 상당이 러시아제 상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또 조선무역회관을 설립하고 연말까지 시범 가동할 예정입니다. 조선무역회관은 두 나라 무역 교류를 증진하는 한편 결제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나라에서 공인된 협력 은행들을 통해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개발은행 RDB가 선정됐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북한 기업들이 러시아 내 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제3국의 중개 없이 결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갈루슈카 자안관은 또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 전력을 북한 나선시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라오 동부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인민위원회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끝냈다고 극동개발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 북한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 풍력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루슈카 자안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은 북러 친선의 해외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지난 12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13일 열린 폐막식에는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 안드레이 클리모프 총이사회 상무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5주년이 되는 올해를 북러 친선의 해로 정하고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한반도 핵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비핵화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 회의에서 13일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그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의무 이행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연례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며 이 훈련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캐나다는 전 세계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제기하는 영내 안보와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특히 수직 발사관 시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조셉 범위데스 씨는 14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위데스 씨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기관 글에서 상업용 인공위성이 지난달 20일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범위데스 씨는 함경남도 신포 남부조선소에 위치한 수직 발사대에 발사 상부 구조가 세워진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임시 구조물은 발사관 사출, 안정성, 화력 통제 등을 시험하기 위해 세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위데스 씨는 따라서 북한이 수직 발사관 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작고 특화된 로켓이 발사관에서 사출되고 엔진이 점화되면서 동해상에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위데스 씨는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현대화 작업에 들어간 신포조선소의 선박 건조 시설과 기계 공장들이 완공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는 또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시험용 발사대가 정박해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사진에선 북쪽으로 향했던 뱀머리가 8월과 9월 사진에서는 남쪽으로 향한 것을 미뤄볼 때 그 사이에 출항했다가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범위데스 씨는 밝혔습니다. 범위데스 씨는 이같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 개발되고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장관은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8.25 합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건강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체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포럼 학술회의 축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의 선이나 상대를 압박하는 힘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힘에 기초한 평화 지키기와 신뢰에 기초한 평화 만들기를 함께할 때 건강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평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에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홍 장관이 언급한 제도적 장치란 평화체제 외에도 육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도발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외관계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경제 국방 병진노선으로 표현한 것은 평화협정 문제 등을 비롯한 대미 대화에 나서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다마을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한 남북 간 파리오 합의는 건강한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파리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민간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당국 간 대화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복이 통일부 차관은 또 다른 확수료에 참석해 파리오 합의 이후 남북 민간 교류가 이명박 정부 초반 수순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리오 합의 이후 북한이 초반에는 자신들이 관심 있는 사업만 선별적으로 응여왔지만 지금은 종교와 체육, 문화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황복이 차관은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 중심을 강조하고 북중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점, 장거리 로켓을 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북한이 나름대로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위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가기관이 이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국 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정부지법은 15일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만 4천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단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곧 한국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는 한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복 단장은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해 왔고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야간에 비닐로 만들어진 풍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대북전단을 날리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 등을 고려하면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고사포 도발 행위 이후에도 이민복 단장이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렸고 이는 휴전선 부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복 단장은 지금껏 북한군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로 밤 시간대에만 대북전단을 날려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에 날려도 인민군 진지에서 발견할 소지가 너무하며 이거는 낮에 날려도 레이더에 안 걸리고 눈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열 추석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판결에 의한 판결을 하려다니까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떠드는 사람은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까 정부는 그럼 밤에만 좀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적극 찬성을 했고 밤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주도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건 이중적인 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군 심리전에 이용하는 비무장 지대 내 전광판 역시 대북전단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입니다. 대북전단은 그래도 유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그러나 DMZ 상에 설치된 12개의 전광판은 고정된 거 아니에요. 그 가까이 주변에 우리 민간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고정적으로는 북한 애들이 방송하면 그거 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북한이 사지 않았으니까 그냥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 괜찮고 쏴도 주민 안전을 위협해도 민간에 하는 건 안 된다. 박상학 대표는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민복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데도 한국 정부가 신변보호를 구실로 자신을 감시하고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은 1심에서 북한의 보복 협박과 실제 고사총을 발사했다는 점을 들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했고 이 단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인터넷 이용을 조만간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다른 주요 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회의 참석차 서울에 머물고 있는 북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박찬모 명예총장은 북한 당국이 조만간 김일성대와 김책공대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평양과학위대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박 명예총장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양과학위대에서만 실험적으로 허용했던 인터넷 사용 결과를 북한 당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평양과학위대는 남북한이 지난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대학으로 외국 교수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국내용 인트라넷과 북한 밖으로 연결되는 해외 인터넷망이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통 사람의 해외 인터넷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이와 함께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15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의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북한은 어려서부터 한국의 한 배 반에서 두 배의 수학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며 소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 교육, 특히 영재학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컴퓨터 수재반이 설치된 평양금성 제1고등중학교의 연간 컴퓨터 교육시간은 총 1,660시간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북한 당국이 과학수재들이 모여있는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에겐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는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990년부터 매년 전국 프로그램 경연과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때도 행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대학과 과학기술보급기지에는 원격교육체계가 구축됐고, 김책공대와 김일성 대학에는 전자도서관이 들어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정보기술기기 환경과 관련해선 소학교 학생들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판형 컴퓨터, 즉 태블릿 PC가 급속히 퍼지고 있지만, 하드웨어 분야는 열악한 경제사정 등 제약 조건들 때문에 선진국보다 크게 낙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최근 인터넷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 검색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북한의 열병식을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2일,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단어 검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평소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진쌈팡즈, 즉 김시일가의 뚱보 3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12일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진쌈팡즈라는 단어가 완전히 차단됐다며, 지난해 7월에 바이두에서 진쌈팡즈를 검색했을 땐 1,570만 개가 떴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이 단어가 차단돼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만 뜬다고 포린폴리시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섰을 때 일반적으로 뜨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검색 결과는 중국 검열관에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최근 현상은 중국 내에서 훼손된 북한의 이미지를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 분야를 총괄한다며,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김제일 위원장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는 현상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12일 사설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 인터넷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조롱하는 목소리와 비우호적인 표현이 일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에 북한에 대한 태도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를 둘러싼 엄중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는 일부 중국인들이 압록강 건너편, 즉 북한을 조소하고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과 편견은 대부분 무지와 단견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반대하지만, 북한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류윤산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는 14일 VOA에 류 위원의 방북 이후 중국과 북한이 큰 가닥에서 관계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의 권고로 로켓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한 만큼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본 방북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는 당대 당의 관계가 복원되었고요. 또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 북중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c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아프간 철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프간 완전 철군 계획을 바꿔서 내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병력을 계속 아프간에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이번 결정을 내린 건 아무래도 아프간 안보 상황이 다시 악화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침공 13년 만인 지난해 전투 임무 종료와 완전 철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안보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 탈레반이 최근 북부 주요 도시 쿤두즈를 사흘간 점령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탈레반이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된 후 주요 도시를 점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까지 아프간에서 활동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미군 지휘관들도 백악관의 철군 일정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 몇 달간 백악관과 군 지휘관, 아프간 당국자 등과 철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철군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존 캠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년 이후에도 미군 잔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얼마나 됩니까? 네, 9,800명만 주둔해 있습니다. 미국은 애초 이 병력을 올해 5,500명까지 줄이고 내년 안에 완전히 철군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랬다가 아프간 정부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9,800명 병력을 유지하되 완전 철군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한번 입장을 바꿨고요. 이번에 다시 이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9,800명 병력을 유지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1월에 병력 규모를 5,50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거죠. 네, 철군 계획이 백지화됐다면 미군의 임무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전투가 아닌 지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임무의 변화는 없습니다. 미군은 현재 아프간 군의 훈련과 자문, 기타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탈레반이 북부 쿤두즈를 점령했을 때 미군과 일부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군은 방어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했으며 임무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남중국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으로 미군이 군함을 진입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이 군함을 진입시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하지만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15일 일본을 방문한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군요. 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군함의 진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계획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항행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며 또 미 군함이 공해상을 항해하는 것은 결코 도발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애슈톤 카토 국방장관도 이번 주 미 군함과 군용계 남중국해 진입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 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항해와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중국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의 15일 관련 사설이 실렸는데요. 미국 군함이 난사군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프레틀리라고 부르는 이 군도 주변 12해리 이내까지 침범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해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의 의도는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 해역과 상공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남중국의 인공섬 주변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충잉 대변인도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나라도 항해의 자유를 핑계로 타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군이 군함을 진입시킬 것이라는 건 앞서 미군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죠? 네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주말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 12해리 그러니까 약 22km 이내로 군함을 진입시킬 거라는 건데요. 이후 미군 고위 당국자들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인을 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인공섬 주변에 정찰기를 보낸 적은 있지만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진입시킨 적은 없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렇게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영해라는 주장이고요. 중국의 옛 지도 등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 언급된 스프레틀리 군도도도 거리상으로는 중국보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더 가깝고요. 이들 나라들도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로 항해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 선박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켰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베트남 정부가 15일 밝힌 내용인데요. 스프레틀리 군도의 북쪽에 있는 파라셀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과 베트남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고요.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선박이 베트남 어선을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어서 무장한 중국 선원들이 베트남 어선으로 건너가서 항해 장비와 어구등을 빼앗아 갔다는 건데요. 베트남 어선은 결국 몇 시간 만에 침몰했고 선원 10명은 구명정을 입고 바다에 떠있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국에 공식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반응은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 선박이 파라셀 제도 주변에서 베트남 선박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달 초와 지난 7월 등 여러 차례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중국은 베트남 선박이 먼저 중국 선박에 대해 도발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졌고 이 시위가 중국계 공장 등을 공격하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사망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나라 고1 당국자들이 상호 반문을 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분위기가 완화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이 영유권 분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정말 원인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죠? 네. 미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 의회 승인을 받아 살상용 무기가 장착된 순찰정을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미국 등과의 해상 훈련도 늘렸습니다. 베트남은 또 지난달 역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경제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응행풋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바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했습니다. 최근 미국 등의 주도로 협상이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내용인데요.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부라는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1억 9백만 명이었는데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숫자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중산층 숫자가 9,200만 명이었는데요. 특히 중국인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2만 2,500달러로 2000년 이후 4배나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미국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난해 중국 인구가 13억 7,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산층 인구는 전체의 8%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은 전체 인구 3억 2,200만 명 중 9,200만 명이니까 29%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여전히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중산층은 그럼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중산층을 규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자산이 국가 평균 연소득의 2배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산 규모 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인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이 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산층이 늘었다는 것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중산층이 늘면 소비 형태와 함께 사회 구조도 바뀌면서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규모와 부의 수준은 경제 개발의 핵심 요소라면서 중산층은 종종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한 중국에서는 중산층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숫자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부자들이 증가하는 속도는 중산층 증가 속도보다 빠릅니다. 특히 앞서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부자도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한편 국가 전체의 부로 봤을 때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부의 10%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다가 오후 들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4도, 남포는 최저 14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지만 역시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신이주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 강계는 최저 8도에서 최고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4도, 최고 23도, 개성 최저 11,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지방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엔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24도, 장진 최저 3, 최고 18도, 해산 최저 3도, 최고 21도, 원산은 최저 13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구름 약간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20도, 선봉도 최저 7도에서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엔 개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doac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doac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9,800명을 내년까지 대부분 잔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2017년 1월경 5,5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2016년 말까지 카불 주제 미국 대사관 경비병력 1,000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바그람, 칸다하르, 잘랄라바드 등 몇몇 기지에만 주둔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무는 바뀌지 않는다며 미군은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테러를 방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간군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며 전장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말까지 미군이 현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슈턴 카토 미 국방장관은 전투 임무는 종료됐다며 훈련, 조언, 지원, 테러 방지 등이 주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수백 명의 정의의 군을 파견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와 중부의 이란군이 파견돼 레바논의 헤즈볼라군, 러시아군과 합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반군들을 대상으로 집중 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천 명의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4년 반 전 시리아의 내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또 러시아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란 정부군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의 양국 군사 행동 조율을 위한 러시아의 고위급 협상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에 미군 군함을 보내는 것을 도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미 해군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해의 자유는 국제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떻게 이것을 도발적으로 해석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이는 전 세계 해군이 국제수약에서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몇 주 안에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부근 22km 이내까지 군함을 진입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어떤 나라도 결코 자국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투스쿠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유럽이 새로운 난민 대회 탈출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스쿠 의장은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스쿠 의장은 시리아와 리비아 사태의 악화, 주요 난민 유입국인 그리스, 터키, 요르단, 네바론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앙길라메르켈 독일 초운위는 15일 독일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터키는 난민들 대부분이 서유럽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가는 주요 통로라며 난민 문제 개선에 유럽과 터키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15일 유럽연합에서 모두 85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입니다. 앞서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폭스바겐이 독일 내 24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가 발각된 이후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쿠바의 전설적인 재즈밴드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갔습니다. 쿠바의 음악가들이 미국 백악관에서 연주하는 것은 최근 국교를 정상화한 양국 사이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날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과 히스패닉계 미국인을 위한 우수교육 행정명령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기타 연주자 라이 쿠더가 쿠바의 노장 음악인들을 모아 앨범을 제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킬로엘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킬로엘스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킬로엘스, 11,990킬로엘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킬로엘스,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킬로엘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c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한글자막 by 한효정